안녕하세요. 리뷰온 김세희입니다. 현재 가정이나 사무실에 폭증하는 무선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선 무선 전송 데이터 용량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킨 차세대 와이파이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글로벌 홈 네트워크의 리더 렉게어는 2020년 무선 네트워크의 새로운 협력, 와이파이 6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고기능의 프리미엄 공유기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RAX 시리즈의 다음 모델인 라이트워크 6 스트림 AX5400 와이파이 6 공유기 RAX50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와이파이 표준 규격 와이파이 6 공유기는 기존 와이파이 5 공유기에 비해 4배 향상된 성능의 차세대 공유기입니다. OFDM 방식의 기존 와이파이 5 공유기는 채널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다음 전송이 진행될 때까지의 다소의 시간이 지연되며 공유기에 접속된 와이파이 기기가 많아질수록 무선 와이파이 성능은 자연 떨어집니다. 하지만 OFDMA 방식의 와이파이 6는 더 큰 주파수 채널을 더 작은 하위 채널로 분할하여 공유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 패킷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와이파이 사용기기에 대한 전송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와이파이 6 공유기 넷기어 나이트호크 RAX50이 다소 장치들의 동시 데이터를 전송하며 40% 빠른 전송 속도 및 50% 향상된 커버리지 등 빠른 전송 속도에 의한 기기의 배터리 전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기존 와이파이 5를 사용하는 모든 와이파이 기기들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6 공유기 RAX50은 동시 듀얼밴드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2.4 GHz 대역에서 2개, 5 GHz 대역에서 4개, 총 6개의 스트림으로 통합 5.4 Gbps 와이파이 속도를 지원하죠. 나이트호크 RAX50은 와이파이 6에 최적으로 설계된 강력한 트리플 코어 프로세서에 의해 구동되며 풀패키 프로세싱 오프로드 기술로 풀패키 처리 시에도 메인 CPU에 대한 부하가 없는 제로로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와이파이 6 공유기 RAX50은 높은 1024 QAM 지원으로 이전 256 QAM 공유기보다 최대 25% 향상된 데이터 효율성과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로써 끊김없는 초고속 UHD 4K 비디오 스트리밍 및 게임을 즐길 수 있죠. 나이트호크 RAX50은 고출력 신호 증폭기와 더불어 4개의 탈착식 안테나를 탑재하였으며 5기가 대역에서 4x4 멀티 유저 마이모 기술로 4개의 동시 스트림을 지원, 무선 장치에서 보다 빠르게 다운로드하고 보다 부드럽게 미디어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빔포밍 플러스 기술까지 적용되어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움직여도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 전파 강도를 향상시켜 빠르고 쾌적한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스마트 커넥트 기술로 듀얼 밴드를 하나의 SSID로 통합하여 각 무선 장치들에게 최적의 무선 신호를 제공하며 회심 무선 보안 규격인 WPA3를 지원하여 보다 강력한 와이파이 보안이 가능합니다. RAX50에는 안티바이러스 서비스인 넥디어 암호가 탑재되어 공유기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에 대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80MHz 대역국의 규계인 160MHz 대역국 및 추가적인 DFS 채널을 지원하여 11AX 와이파이의 최대 성능을 제공하죠. 고속 USB 3.0 포트를 통해 간인하스 및 DLNA 미디어 서버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워크 RAX50은 맥기어 나이트워크 앱을 통해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보안이나 연결 설정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3위 기종의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6가 지원되지 않는 공유기 앞에서는 당연 그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와이파이 6 공유기는 와이파이 5 공유기에 비해 4배나 향상된 성능의 차세대 공유기입니다. 어떠세요? 느려지고 뚝뚝 끊어지는 무선 와이파이 환경에 짜증나거나 혹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최신 무선기기 사용자라면 맥기어 나이트워크 RAX50을 강추합니다. 리비온 김세희였습니다.